넘나 애매하던데 변신의 사물을 선택하세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꺼이 가 아 조졌다 야 야 누가 여기 올라와? 야 나 맥을 몰라서 못둘겠어 이거 안 되지 나이스 잠시만 이거 못 내려가나 이거 어디 계세요? 뭐야 이거 개 손해잖아 2층 아니 존나 웃긴 해 나 이거 카스는 안 해봤는데 뭐랄까 숨바꼭질은 되게 재밌게 봤거든 사물로 변하는 거라 내가 설명해줄게 이런 식으로 숨는 거야 이런 걸로 변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이걸 어떻게 찾아 야 너네 너무 치사하게 아 얘네 너무 치사하게 한다 이걸 어떻게 찾아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못 찾으니까 변신할 기회를 주거든 이거 무조건 변신을 해야돼 근데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거울 선택을 해야되는데 얘네는 뭘로 선택할지 볼까요? 저로 변신했어 야 이거 너무 티나잖아 야 이거 여기 껴있으면 너무 티나잖아 봐 감쪽같다고요? 온다 야 오면 봐야지 그렇지 아 찾았다 아니 바로 안 쏘는 것 봐 아니 근데 무조건 걸리지 재밌겠다 똥은아 지금 빨리 외워놔 메 빨리 아 메 메오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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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워봐야돼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닭이 일곱마리 변신할 사기를 어 나 숨는 거야 왜이렇게 커서 내 솔레야 왜이렇게 커서 내 솔레야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외우는 중 저 거의 다 외우는 중 나도 다 외웠어 나 다 외웠어 게임 시작 게임 시작 아 담임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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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걸리고 안걸리겠다 안걸리겠다 이게 어떻게 안걸리냐 너무 우리를 대리니로 본 거 아니야? 야 이거 누구냐 와 이거 잘 썼놨다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레전드다 저거 진짜 이거 뭐야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야 먹어봐 슈퍼 점프 없어? 없어 가만히 쓰면 돼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2차 변신인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다 조용한 거 봐 지금 긴장 있다 다들 봐봐 긴장 있다 말 좀 하세요 여러분 변신 타이밍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변신했어? 이 새끼가 전혀 없는 거 같아 야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긴 없다 이거 더 밖에 있는 거야 와 이거 등장돼 있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엉망진창이야 이거 누구야 옹망진창 아하하하 절렸다 왜 저렇게 살았어? 누가 이렇게 놓고 왜 걱정 없이 하지 나 삭다 나 삭다 아 나 삭해 나 삭해 어? 나 삭해 시작 내가 졸려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이제 안 움직여줘 아 아닌데 뭐야 우시 어유 누구냐 아 내가 이거 지생할게 알겠어 오빠 나 믿는다 이거 뭐야? 아 뭐 자 아니래 야 이거 누구야? 야 이거 대박이지 어 이거 움직였어 아하하하 움직였다 이거 누구야? 아 그거 야 근데 위에라고 하면 집에 하나 가요? 어 미쳤어 이기래 아 이거 나 왠지 누구 한 번 숨을 칠거 같아서 기다렸는데 사밍탈 아 똥걸리네 날고야 어기가 힘들다 어 뭐 자간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저이스 3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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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한다 레이지 개못해 변신할 삶을 선택하자 야 초이서 술래다 다 죽었다 야 이거 뭐야? 나 보내 이거? 초이형 같이 가자 이리 와봐 초이형 어디가? 10초 후에 시작한다 초이형 나 두겹인데? 나 들어가고 싶은데 초이형 오케이 다 죽었다 잘 춰보라 게임 시작 거의 다 외웠어 끝났어 초이형 나 어때? 컬포즈 나이팀이 맞았어? 모르겠어 하지마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방풀이 아니라 나 저기만 외웠어 저기만 버틴 거 같은데? 내가 안 걸릴 거 같은데? 어 나 다 왔다 나 다 왔다 야 뭐 이거?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아 어떡해 와 X 됐는데? 아 X댔는데 나도? 야 이거 뭐야? 뭐야 X댔는데 이거? 뭐야 이거? 이게 뭐냐 이거? 아 이거 X댔는데? 조이형 나 X댔어 이거 뭐야? 야 그냥 걸 보다가 이거 야 이거 양에서 오는 거야 야 갑자기 바뀌었어 의자로 갑자기 의자로 바뀌었어 얘 나 나 나 이리 와 아 나 왔다 1 1 2 5 5 3 2 1 아 나 어디 있어? 아 이게 다 와 나 너무 잘 지내 변신할 수 있어 어? 졸래다 아 나 이상한 거 나오는데? 지렸다 지렸다 이거 야무지지 아 왜 이렇게 커? 아 왜 이렇게 커 이거 이걸 어떻게 숨겨? 아 나 이제 다 외웠어 이거 10초 후에 시작한다 아 놀랐다 나 어디 갔는데? 어 이거 이상한 거 자연스러운데? 나 나 진짜 여기 나 어디 숨하는지 보러 가자고 아니 잠시만 막 풀라니까 아니 뭐야? 와 이거 뭐야? 이걸 어떻게 해? 이런 분은 왜 전대무셨겠다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뀌어라 바뀌어라 야 2차 2차 보고있다 나 바뀌었다 나 바뀌었다 보고있다 타일이 형 방풀이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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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보고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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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고나 보고있어 아 짜고나 보고있어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어 나 술래다 아 술래다 엄나 애매하다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아 조졌다 야 야 둬 여기 올라와 숨으세요 야 나 매벌 몰라서 못습겠는데 이게 안되지 안 봐준다 이수피 아 몰라 나 안 들어가지는 꼭 숨어라 바로 간다 어 이거래 콜보는 나 안걸렸네 나도 나 이거 안 내려가 나 복도가 안 내려가 아 내꺼 봐봐 너랑 다행히 가 야 이거 오신래 아니 내꺼 움직이는거 없어 팔아봐 내려와 2차 3체치심 아 내려와 아 이 새끼야 아 아 잠시만 이거 못 내려가나 이거 어디 계세요 뭐야 이거 아하하하하하 개손해 져은 2층 아니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2층에 2층에 더 있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이거 누구야? 초이스 이거 맞아? 운영을 함께한다 야 이게 제일 작은 거라고 이거 맞아 야 이거 누구야? 숲이야 이거? 옆에 있니? 야 이거 뭐야? 이거 누구야? 괜찮은데 이거? 이거 누구야? 나야 이거 숲이 괜찮다고? 야 이거 괜찮은데? 야 이거 괜찮은데?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이거 자연스러워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2차 변신 시작돼요 여러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골프는 아니야 골프는 이거? 맞아 니가 나왔어? 어 이거 와 이거 레전드네 무언차별 뭐야 이거 이거 누구야? 야 이쪽으로 조그만한 거 뭐야? 아 이거 아 나 입에 안 들어 나 화살표 봤는데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아 순례인데? 오케이 다 순례다 답 두드려팬다 다 웃긴다 이거 끝났다 이거 이거 야무지게 위치 있던데? 이거 아까 왔는데 10초 9에 시작합니다 아 아 사과난다 이거 4 3 2 1 2 2 2 2 3 아 내꺼도 찾을 수가 없다 아 골프는 오버야 이거? 오버야? 딴게한테 경계해 야 이거 알면 방풀아 야 지리네 이건 알면 야 이 스포 이리 와봐 야 이거 지린다 야 너도 이리 와봐 너도 이리 와봐 이거 알면 방풀이다 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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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나 지금 나 지금 이라네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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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2 1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변신하세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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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모르지 안 좋아 아빠 아야 저거 났어 뭐야 갑자기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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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냐 이게 아 나 너무 왜 맞냐 이게 이거 맞냐 이거 맞냐 야 못 받아 이거 못 받아 나 완전 괜찮다 나 완전 괜찮다 10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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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미즈 근데 나 차량 앞에서 변신한 거 알아? 5 점프 점프에 했는데 안 걸렸어 5 저거 이제 걸려올 텐데요? 아니가? 5 6 5 6 7 7 8 8 8 9 9 10 11